어? 어.. 아지우스 못.. 야 너도? 에나사 어떻게? 근데! 니가!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근데 엄청 잘못해 흐하하하하 맞아요!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? 이거 그냥.. 그냥 선택 안하고 그냥 맡깁시다 컴퓨터한테 어음.. 그거예요 어 다음 지원하면 진짜 세크릿 파인트 상용하는 느낌 납니다 이게 몬스터 끼리여가지고 직공은 안되거든요 직공이었으면 지금 원턴이긴 한데 만약에 저거라고 쳤으면 돼 펄이면 원턴 나나? 펄이면은 몬스터 없으면 원턴 내기 약간 애매할건데 아까 친구보단 구성이 괜찮을수도 있어요 아까 친구는 고슴도치가 3마리던데 고슴도치가 3마리인건 내가봐도 좀 아니었거든요 얘가 만약에 그냥 안전빵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마 LL 꺼낼건데 LL 꺼내면은 이제 데미지도 안들어가거든요 꼬영이요? 없죠? 네 이댁 꼬영 없어요 이댁 진짜 극후공이라서 상대를..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것만 거의 다 들어가있습니다 흐하하하 이게 뭐지? 뭐야이건? 나도 이거 이제 이.. 이거 알았을때 나도 놀랐고 이런게 있어 하면서 흐하하하 뭐야이거 혹시 리뷰로 나올생각이 있니? 더구나 라스톤은 있니? 흐하하하 라스톤 넌 나올생각이 있구나 라바요? 나오겠죠? 라바도 있고 뭐 파게트도 있는데 나와야말이지 흐하하하 나와야말이죠 아까는 나오던데 아까는 되게 신기하게 나오던데 내가 내가 그냥 후궁 찍으면은 이 친구도 아무것도 안하고 턴 넘겨줄까봐 아까 맨 처음판에 그랬거든요 맨 처음판에 상대한테 후궁을 줬더니 아무것도 안하고 넘겼어 갤럭시나 사이버면은 몸 뚫리려고 흐하하하 결국에 울고 왔구나 지금은 아제우스보다는 저게 낫죠 어 아제우스보다야 뭐 저게 더 낫지 아 일단은 라스톤을 한번 지쳐주고 펀트펀트 펑겠다 어 얘도 거슬리거든요 얘 때문에 한번 씁시다 마 마 당장 마함보다는 저 친구가 맞아 그리고 한장 지금 한장 들어오고 급해요 흫 한두장 들어오고 급해 지금 어차피 저게 특수한다고 했으니까 야 너도? 일단 반응하지 맙시다 일단 친구 지금 바운스가 4번이거든요 돌아가지고 흐하하하 이 친구 지금 돌아가지고 바운스가 4번이라서 나도 fin 나 끝献다고 꼴렋 순간 차 허 Sind fuerte 펭 지금 오!!! 젤라가 밥솟아 이게 되네 흐하하하 하하하하 파 Stephan 젤라가 밥솟아 이게 되네 2002 아 선물이다 털박이야 하하하 rack 흐하하하 전무리도 돌박이야 미칸코 오이네 안좋어 야 칼 가져와 당장 하하하하하하 야아 이거를 이거를 이기네 이걸 이렇게 이긴다고 야 저 털박이도 어이없겠다 이거 알았으면 어이가 없었을거야 멋진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